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김신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담적병이 왜 만성피로의 원인이 되는지, 위장질환을 치료하는데 왜 만성피로가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적병이라고 하면 위장벽에 담과 같은 독소물질이 쌓이면서 위가 정상적인 소화흡수를 못하고 위장병이 위 벽뿐만 아니라 내부 점막에도 계속 발전되는 만성위장질환을 말합니다. 위에 안 좋은 노폐인물들이 쌓여있으니까 위가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가스도 많이 차고 더부룩하고 명치도 답답하고 복부 팽망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위장질환을 말하죠. 그런데 담적병이 있으면 위장증상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두통, 어지러움, 전신증상 이런 것들이 잘 생기는데요. 원인은 위장벽에 연결된 혈관, 림프, 신경조직들에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벽에 담독소가 쌓이게 되면 전신을 순환하게 되겠죠. 그래서 담독소가 머리나 목어깨로 가게 되면 두통, 어지럼증, 만성적인 등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위장병 있는 분들이 수년 동안 등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위장이 안 좋을 때마다 두통이 계속 심하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담독소가 자궁, 아랫배로 몰리게 되면 아랫배도 차가워지게 되고 생리통, 생리불순 같은 자궁의 이상 증상도 생깁니다. 그래서 담적병을 치료하고 나서 생리통이 사라지고 생리불순도 좋아졌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담적병은 자궁 쪽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담적병 특징이 신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불안장애, 우울감 이런 것들도 담적병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담적병 오신 분들 특징이 몇 년 동안 위가 안 좋다 보니까 신경과에서 신경안정제나 이런 불안장애 치료도 같이 받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적병을 치료하면 신경의 이상도 같이 좋아질 수 있죠. 그런데 담적병이 있는데 왜 만성피로가 생길까요? 쉽게, 아주 쉽게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이 체하거나 장염에 걸리거나 속이 안 좋을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를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속이 안 좋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 답답하고 계속 온신경이 위에만 집중되고 하기 때문에 몸이 정상적인 상태하고는 180도 달라지죠. 그렇지만 보통은 이런 증상이 일주일이면 사라지는데요. 가령 이렇게 체하거나 장염에 걸린 상태가 6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지속된다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런데 담적병, 만성위장병이 있는 분들은 이런 상태가 몇 년 이상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되면 몸이 버티지를 못하지만 몸은 고통에도 적응을 하죠. 안 좋은 상황에 뇌가 적응을 해서 민감도를 낮추기 때문에 고통에도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위장병을 치료해야 만성피로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적병이 만성피로, 전신증상을 일으키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위장벽에 연결된 혈관, 신경, 림프 조직에 있습니다. 담적병이 담적병에만 머물러 있으면 위장증상만 일으키겠지만 이런 담적병이 혈관을 따라서, 림프 조직은 우리 몸의 하수구와 같은데요. 병리적인 물질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위벽에 너무 많은 독소가 쌓이면 림프가 제거를 못해서 몸 전체에 같이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담적병이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머리, 등어깨, 자궁, 전신에 다 독소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 해독작용을 통해서 노폐물을 없애야 만성피로가 사라진다고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청소작용을 하더라도 위장에서부터 계속 독소가 재생산된다면 당연히 만성피로는 만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적병을 치료하고 위장질환이 좋아져야 이런 노폐물이 생산단지를 제거해야만 만성피로가 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성피로, 위장병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분들이 보약을 다려먹고 비타민, 각종 영양제를 먹어도 아무 효과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위장병을 치료해야 위장에서 영양흡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장병이 있으면 위가 안 좋으면 흡수도 안 이루어지고 위장에서는 안 좋은 독소들을 제거를 해서 배출시켜줘야 1차적으로 해독이 되는데 이 과정이 올바로 돼야 만성피로도 사라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위장병이 있을 때는 걷기 같은 운동, 규칙적인 식사 이게 필수적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좋은 약초가 있습니다. 이 삼총사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강, 대추, 백출 이 세 가지를 5g 정도씩 해서 물 1리터에 달여 드시면 좋습니다. 이 생강은 위를 덮여주고 위의 막힌 기온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위장에 좋고 대추는 맛이 달죠. 이 대추는 위장질환 뿐만 아니라 뇌에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불면증에도 좋고 스트레스로 피로해진 신경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 백출은 한의학에서 위장질환이 있을 때 약방의 감초라고 하죠. 감초처럼 위장병에는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좋은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달여서 커피 대신에 수시로 드시면 물론 심한 위장질환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겠지만 가벼운 위장질환은 이런 약으로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담적병과 만성피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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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